도대체 산불이 나고 40일이 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산불 피해가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신속한 지원 필요하고요. 또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복구. 그런데 이제 이재민들은 이 2가지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긴급 구호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차비라든가 이런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 명목 이런 부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는 돈. 이게 긴급 구호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가 6억 5천만 원을 피해 시군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재민들한테 최고 48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시군에서 지급을 차일 피해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고 하면 최종 피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구호비를 일단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걸 환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급한 돈을 환수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담당 공무원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긴급 구호비의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긴급히 생활비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빠른 시급하게 바로 조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29일에서야 시군에서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어제 지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선 현장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먼저 우선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